어제 4월 4일 저녁 11시 일본 일본의 우주센터가 있는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근해에서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현 서쪽 바다에서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강진으로 인하여 규슈 사가현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야쿠시마 등에서 진도사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가고시마현, 남쪽 다네가시마, 도카라열도 일대에 높이 1m의 쓰나미주의보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한국 제주도 육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곳으로 서귀포시를 비롯해 제주시까지 진동이 감지되면서 지진신고가 쇄도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지진으로 인하여 이날 제주도에서는 진도 3 정도의 진동을 느낀 것으로 한국기상청은 판단하였으며 진도 3은 고층 건물에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한 달 전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 지진 이후 3월 6일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방과 구마모토현의 연속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3일 후인 3월 9일에는 규슈 오이타 현 중부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슈 지역에 지진이 시작되었으며 잠시 잠잠하다가 10여일 후인 3월 22일에 다시 한번 규슈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규슈 지역이 강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규슈 휴가나다 지진으로 다시 규슈 지역에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고 4월 3일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4월 4일 저녁 11시 1분 일본의 우주센터가 있는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근해에서 규모 4.1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규슈는 대폭발을 하려는 것인가 어제 강진이 발생한 가고시마 지역을 포함하여 규슈 지역은 한반도에 지진의 진동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일 2차 강진으로 인하여 한국 119 등에 접수된 지진 관련 신고만 4천 건을 달했습니다. 과연 2023년 4월 일본의 강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2월 6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영향을 동쪽의 중국 한국 일본이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지각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본은 서로 다른 4개의 지각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각판끼리 잦은 충돌로 큰 지진이 많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이라는 거대한 대륙판 내부의 위치에 가까운 일본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일본의 강진에 한반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도쿄는 동쪽으로 2.4m 움직였고 한반도도 1에서 최고 5cm 정도 끌려갔습니다. 다시 어제 2023년 4월 4일 발생을 한 일본의 우주센터가 있는 가구시마현 다네가시마 근혜의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을 살펴보면 가구시마현 다네가시마의 지진이 아무르판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공식적인 전문가 분들의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 가구시마현의 지진이 연속되고 있고 중국 탕산대 지진이 발생한 허베이성 지역에 10여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등 과거에는 없었던 허베이성 탕산시 주변의 10여 차례의 지진은 아무르판이 움직이면서 뭔가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 동쪽의 아무르판이 영향을 받았다면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중국 한국 일본 서남부는 연쇄 대폭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가끔 하늘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정말 지금이 신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시기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정말 인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인가?